어떻게 하지요? 복수국이 있어 가만있으라고 여보세요? 공태경이 나온다고? 저것도 좋아하지 코랑 입이랑 복수 맞춘다? 돌리면 저기서 어떻게 나가? 안 나가요 너 나가 빨리 나가 커피 완성 커피 완성 커피 완성 얼음 3개 김대중이라서 진짜 몰랐어요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공태경을 뺏어올려고 그러는 거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들리려고 딴 거가요 딴 거가요 아니 어머니 저랑 저희가 밖에 나가요 마트 가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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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 봤는데 심심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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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이 오염두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분도 저러보거든요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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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생각해 저랑 같이 들어왔어요 아이씨 그 강아지 나면 멍게 사례를 특산로 아씨 킹덜랜드 킹덜랜드 이거 요즘에 엄청 재밌는거에요 아씨 너 왜그러니 킹덜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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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는거에요 한번 한번 보시면 계속 보시고 싶어요 아씨 아까 몇번이었어요? 저거서 오십쇼 어머니 그거 진짜 난다놨던 앞에 내용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 난 그거 봐야된단 말이여 어 가만있어 그래서 얘를 뺏겠다는거야 오염되면 대척했다는거야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자 복수도 기사 가만있으라고 학건역하기 전에 곧 그 집이 된 마감일입니다 설렙니다 설렙니다 붕금실 할머니 알죠 할머니 저 좀 들어갈게요 이제 한글박 배우기 시작하셔서 가만히 조용히 안하니 호랑 입이랑 입이 바뀐다 그래서 가만히 뭐있어? 아우 입이랑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안받길라 헥! 바뀝니다 제가 지금 뭉공개를 벌리고 있는거에요 정자기증 때문에 가만히 뭐지 진짜 이거랑 이거랑 바뀌고 싶어 아니 이거 진짜 어머니 앞에거 전에 내용 모르시잖아요 안다고 할머니 드실방을 하신거가요? 기가 떨어져서 한 번은 봐요 저거 못봐가지고 어머니 이것도 못보셨잖아요 전에것도 못보셨잖아요 전에거 봐야 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지금 너 때문에 못보고 있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옆에서 너희 집은 다 나오잖아 난 이거 지금 못보면 못본단 말이야 아 나도 모르고 싶은데 정말 야 오늘따라 왜이렇게 꾹시만거리고 싶어 스트레스 밖에만 들어 어머니가 악점자 모르잖아요 안다고 안다고 갔어 갔어 원력으로 너 가만히 안 써? 여보세요? 공태경이 나온다고? 공태경이 오늘 그 땅거보면 안돼요? 집에 왔다고? 남편이 정작에선 한거 다 말한다고 이제 정작에선 한거 유인한다고 지금? 아 성분 생각도 못해 어떻게 말하지 넌 방송국이 전화하는거니 제가? 할머니가 어디 가셨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내가 진짜 씨 배이치 바꿔버릴까 진짜 임금실 할머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 할머니가 깨닫는 것 같은데 돈이 다가 아니다 야 그럼 내가 너 쳐다보는거지 텔레비차 들어오는거 아니잖아 제가 다 말씀 드릴게 독한거 같은데 독한 사이 긴별 하 뽀뽀한다 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저기서 엄청 나가 안나가요 넌 나가 빨리 나가 넌 나가라고 여기요 어머니 넌 나가라고 흑영씨 할머니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연두가 흑영씨 할머니가 없어졌어요 넌 다 가라고 하당실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실종돼요 넌 다 가라고 하 진짜 저렇게 해서 음료수를 먹고 하당실 먹다 왔는데 할머니가 실종돼요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다시 갈 수 없어요 아이씨 문양이나 문양이랑 똑같잖아 가만있어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난 너 쳐다보다가 여기 쳐다보다가 어지러워 죽겠네 아이씨 정신 났다 고기 옆으로 돌아가고 고기 옆으로 돌아가고 할머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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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좀 야 오늘 되게 갈고 지내고 뭐 일먹고 간난하게 떼이라고 일어버린다 하 저러 가 네 아버지도 모르나 그쪽이 뭔지가 그런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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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차기를 그냥 아이씨 아이씨 오늘 죽으시네 죽으시네 진짜 죽으시네 진짜 죽으시네 진짜 죽으시네 진짜 나 안 죽이고 있었거든 왜 이렇게 가르고 쳐 열박기시리 저쪽으로 가 아이씨 나한테 그거 할 줄 알아. 못 하실 것 같은데? 세금 한 번. 아니 절로 가라고 옆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다고. 앉아 빨리. 아휴. 나한테 열받아 뒤지게 되고. 빨리 분나 잘해 이 새끼야. 피해가 아니면 어쩌면. 확실이 돼. 확실이 돼. 저 사람 마음씨를 굳게 살아야 돼. 어머니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자야지. 아휴. 진짜 이치 바꿔버릴게 잡아. 아휴. 성진해 죽겠네. 나 나오지 마 이제. 내가 혼자. 응. 장난하게 볼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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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휴. 이. 박진희. 밋으며. 하하니 아휴.